파격수다 시즌4 이슈있수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송섬희 아나운서고요. 함께하는 두 분, 문화평론계의 양심 김헌식 평론가님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계속 이어가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문화현상, 개딸현상의 또 다른 의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딸들이 왜 이재명 고문을 아빠라고 부르는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재명 고문이 2006년도에 8년까지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했잖아요. 유명하죠. 성남시장 되기 전까지 그 블로그에다가 지금 굉장히 밍밍이의 초코식품 만들기가 아주 핫하고 들어요. 사실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재명 고문이 굉장히 감성적인 글을 많이 쓰고 내면이 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블로그인데 그걸 보면서 그 안에 2030 세대들이 컨텐츠를 하나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라는 걸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게 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이재명 고문과 자신들을 아빠와 딸로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로 부르게 되는 그런 연원을 갖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 용어를 보면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아빠라는 용어는 여성주의에서는 일부 쓰지 말아야 될 용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왜 여성주의에서는 아빠라 혹은 아버지 이런 말들을 못 쓰게 하는가 그런 얘기를 갖다 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이때가 또 싸이월드 전성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도토리 시절이죠. 도토리 시절이에요. 요즘 tv에서 또 그거 막 하고 있잖아요. 도토리 페스티벌만 하고. 이 도토리 시절에는 항상 블로그에 감성 블로그가 있어야 돼. 사이월드 한 페이지는 또 뭔가 있어야 돼요. 프리스타일 y가 딱 깔리면서 오늘의 마음에 다가오는 글 너에게 전하는 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블로그를 했던 거예요. 영상 또 포토 뭐 이래가지고 또 어디는 책 이래가지고 감성적인 그런 문구들 막 올리는 그런 블로그를 했다는 게 너무 충격했어요. 저도 최근에 발견하고. 충격까지요. 보고서 야 이 사람 나랑 똑같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똑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고문이죠. 고문님은 정말 빠르다. 어떻게 그 시기에 그게 유행한다는 걸 알고 그걸 그렇게 빠르게 캐치해서 직접 했을까. 약간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시장 후보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책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개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백가지인데. 이 저자는 미국 사람인데 사실은 대개 이런 책을 쓰는 분들은 뭔가 임상심리학자라든지. 맞아요. 심리학자.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거나 임상 카운셀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미국의 의학계의 회사의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아빠가 딸들한테 전해주는 백가지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간단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와닿죠. 왜냐하면 자기가 또 딸들을 키우고 또 일상생활을 겪는 그런 사회생활 경험까지 녹여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고 이론적이지 않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이때 당시에 이런 책이 유행했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몇 가지 이런 게 유행이었죠. 화장실에서 흘려야 될 게 뭐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때 또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백가지 이유가 굉장히 고생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의 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한테 이걸 권해주고 싶어요. 네가 만나고자 하는 여성이 실제로 이런 걸 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재명 고문이 이걸 그때 당시에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딸이 갖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딸이 있다면 이런 아빠가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걸 올린 거예요. 내용 몇 가지만 봐도 보면 예를 들어서 15. 딸에게는 밤에 보이는 무서운 것들로부터 딸을 보호해주고 16. 어려운 문제로 잠 못 이룰 때 해답을 주는 아빠가 필요하다. 17.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해주는 18. 고통스러운 것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아빠. 그리고 19. 천둥과 번개로부터 딸을 보호해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 저는 여기서 가장 와닿았던 게 그거였어요. 21인데 딸에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기댈 데가 없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댈 데가 없어지는데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1번이에요. 딸에게는 아빠가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수면 밑에 있는 그런 정말 일반 여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기존의 급진적 페미니즘에서는 좀 배관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딸에게는 밤에 보이는 무서운 것들로 딸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딸에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전지대가 준다. 대개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에서는 아니 여성이 홀로 독립해야지. 홀로 생각해야지. 주체적이어야지. 기대지 마. 왜 남성에 의존해? 여성은 보호받아야 되지가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가지고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성장기 청소년기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존재가 필요해요. 그럼요. 그런 요소까지 파괴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아들이 엄마를 찾는 것과 딸이 아빠를 찾는 게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이거를 남자에게 기댄다고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아빠 대신에 정치가 혹은 리더라고 집어넣으면 또 말이 다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성, 젠더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성으로 꽂히지 않고 이것을 누군가한테 멘토 혹은 리더 혹은 정치가 이런 대상으로 상징을 해서 아빠라고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모든 인간한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저한테도 필요해요. 실제로. 저한테도 막 힘들고 아빠 필요하시죠. 그럼요.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가서 술 한잔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좀 울면서 막 화소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언제나 내 편인 아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자신 높이 평가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안아주는 아빠. 맞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아빠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재명 고문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내가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2006년부터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게 준비고 진정성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딸을 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딸을 성남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성남시민들한테 내가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개딸들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준비한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특히 개딸들은 이 100번째가 그거거든요. 아빠를 첫사랑으로 선택하게 될 아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빠는 딸의 첫사랑이다. 정치인으로 바꿔보세요. 정치인은 우리 시민들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멋진 관계가 됩니까 정치인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딸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박수를 보는. 이걸 보면 왜 덕질과 지지가 결합이 되게 됐는지 그걸 알 것 같은데 이 글을 보고서 나도 이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연장선이 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이재명 고문인 거죠. 그렇죠. 개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또 이제 남성 입장에서 반성을 한 게 기존의 아빠들이 그럼 이런 역할을 했느냐. 못했죠. 그런 거고. 아쉬움이 많이 남겨요. 그걸 또 정치와 등치를 시키면 기존의 정치가 과연 그런 역할을 했겠느냐.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해주겠다. 이게 이제 서로 지금 응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상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이 막 이렇게 주류적인 어떤 이념인 것처럼 떠오르고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안 가르쳐줬고 배울 수도 없었고 그리고 누군가 또 그런 것들을 좀 갈라서 잘 정리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언론이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못해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지식인들 중에서 누가 정말 존경할 만한 지식인들이 어디 있으며 그런 지식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팔아가지고 자리를 탐하고 돈을 탐하는 건 많이 봤지만 그들이 정말 꼬장꼬장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런 멘토로서 아빠로서 활동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극단적인 갈라치기 때문이었겠지만 하여튼 남녀의 이런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은 지식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아니 언론과 지식인이 앞장서서 우민화를 조장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 아빠라는 호칭이 조금 불쾌함, 좀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좀 조롱하는 분들도 있고 왜 그렇다고 보신가요? 예를 들면 사실 저는 화용론 관점이라고 보겠는데 똑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누가 사용하느냐가 사실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비판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일본 사람이 현지처들이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일본에 있는 그런 남자를 아빠로 불렀다. 아빠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좀 부당한 약간 민족주의 관점으로도 부당한 단어다라고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 개딜도 나왔었고 양아들도 나왔지만 개멋있다도 나왔지만 기존에 그렇게 안 좋게 쓰는 의미라 하더라도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해서 쓰면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라는 호칭도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변화된 사회의 문화적인 흐름에 맞게 누가 어떤 의도로 주도적으로 쓰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아빠란 말 쓰지 말자라고 하는 부류들이 여럿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여럿 중에서 한 부류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옛날에 오용된 사례들을 갖다가 일부러 따와서 그 아빠라는 말을 혐오스럽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봐요. 심지어 뭐 2030 여성들과 4050 남성들이 만났으니까 스폰서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갈라치기 분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스폰서를 얘기하는 거다고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지네들이. 말도 근데 우리가 4050들이 2030을 이제 지원해줘야 된다. 지원이 스폰서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건 전부 혐오적 담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거세시키면 되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 퇴출시키면 됩니다. 근데 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80년대 이후에 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났던 아버지 죽이기 운동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사실 독재정권 시대 독재자 하면 그거는 폭군이자 폭력적인 아버지로 상징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제였단 말이에요. 그런 과제로 열심히 독재정권과 싸워왔던 시절에는 대부분 아버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쓰인 소설들 주로 보면 아버지는 보면 무능력하면서도 권위를 내세우고 폭력적이고 가부장제를 갖다 이용해서 온갖 이득을 뽑아가지만 가족들한테 부담이고 짐이고 이런 아버지로 많이 구현되는 것이 바로 독재정권 시절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상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는 아버지 죽이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실제로 꺾으려 틀어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시절에 새로운 리더십을 찾기도 전에 IMF가 와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물리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아버지들이 자살하고 아버지들이 집에 없어 가족은 깨지고 막 30%가 넘는 가족들이 아빠와 엄마가 갈라져가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혼을 했던 이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겪었어요. IMF를. 그렇게 겪었을 때 아버지의 부재를 채워주는 게 억척스러운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90년대에 나오는 대부분 소설이나 드라마나 그 이외에도 보면 전부 여성 캐릭터들이 억척스럽게 그려지고 실제로 또 페미니즘 운동도 성장하면서 그런 독립적인 여성이 필요해. 나와서 사회에서 당당히 싸워야 돼. 왜 남자한테 의지해. 백마탄 왕자 서라. 이런 거 드라마 이제 없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막 담론이 폭넓게 얻어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쪽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또 젊은 남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상처들을 입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갈라치기가 이뤄지고 그 갈라치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다 같이 혐오로 그냥 범벅이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빠라고 하는 개념을 되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가족으로 묶일 수 있다는 단추를 보여주거든요. 화합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여성들이 먼저 해주니까 남자들이 먼저 아빠가 필요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030 여성들이 우리에겐 아빠가 필요했어. 그 아빠가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아빠로 옹립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당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하나의 단일한 대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반전 문화적인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는 거고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오히려 분탕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빠를 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인 질문 주시면 제가 답답할게요. 거기 질문이. 그럼 이 아빠라는 호칭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상당히 문화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란 거네요. 사실 우리가 파격수다에서는 주로 대중문화 현상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대중문화 현상이 어떤 이론적인 학술적인 것보다 좀 빨라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예능에 아빠 어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를 얘기를 하면 서양으로 치면 서양은 father가 있고 daddy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친구 같은 존재.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가부장제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사회에서는 가부장이 뭐냐면 장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사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선해가지고 예를 들면 벼슬길에 나간다는 일을 하면 한 사람한테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그 감은 흥하지만 다른 실패를 하게 되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다 죽지. 3족이 멸하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게 가부장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제대로 큰소리 한 번 못 치면서 아내 들어와서 큰소리 치면서 자녀와 아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왔는데 그게 이제 결정타가 주어진 게 바로 IMF고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었으면서 아 이제는 새로운 롤모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아빠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실제로 그런 문화컨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김수현 작가나 이런 작가들은 무조건 남자를 공격했어요. 맞아요. 맨 남자로 바람이나 피고 폭력하고 근데 요즘의 드라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남성들의 그런 애완도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예를 들면 신사와 아가씨 최근에 드라마 같은 경우도 바뀐 그런 아빠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물밑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소셜 무브먼트 쪽에서는 계속 가부장제 아버지만 연상을 해가지고 아빠조차 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반가움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복권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2030 여성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딸들이 되살려낸 아빠라고 하는 개념이 민주당을 더욱더 혹은 이 민주진보진영을 더욱더 강력하게 결속시키게 만들 거라는 것은 서로를 가족관계로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댓글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어떤 거냐면 정청래는 고무부처럼 생겼고 송영길은 이모부처럼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설명을 하고 사용하고 서로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개념들이 전부 가족관계 개념으로 맺히잖아요. 예전에 가족은 가족 이기주의로 뭉쳐서 자기 혈족의 생존만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열린 가족 또 서로가 같은 뜻과 이념을 갖고 있으면은 함께 만나서 서로를 북돋아주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건데 이러면 여기랑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참 흥미로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단단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빠라는 명칭 마음껏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아빠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부터 종교적 의미까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건 현실 정치를 이해하고 또 정치적 행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빠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왜 우리 2030 개혁의 딸들이 아빠가 필요했는지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재명 고문이 왜 아빠로 선택을 당했나? 왜 픽을 당했나? 그 부분까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광고 먼저 갔다가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네. 그런데 우리 이재명 고문이 아빠로 선택된 덕목 중에 하나는 상처를 받고 좌절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 비로소 남을 치유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이재명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그런 사고의 연속성에서 나온 겁니다. 보험을 최초에 만들어낸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입어본 사람일까요? 안 입어본 사람일까요?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의 상처로 빌드업을 하신 건가요? 네. 실제로 보면 보험이란 건 재난을 당해본 사람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더 이상 똑같은 재난으로 무방비적 피해를 서로 입으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놓자. 그런데 그 준비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처럼 준비하는 거거든요. 보험이라고 하는 틀거리 안에서 서로가 조금씩 돈을 내서 모아놨다가 문제가 일어난 사람한테 몰아서 주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보험이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건데 문제는 여기서 장사 속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이걸 일단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보험이 틀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린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전문가들이 그 상품을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착한 보험 클리닉이 필요한 겁니다.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은 상담을 해주는 게 최우선적인 거예요. 와서 무료로 방문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보험 상태를 쫙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들어와 있었군요. 이거는 좀 더 좋은 상품이 옆에 있어서 이걸 받으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싹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담만 받고 저는 상담만 받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무런 어떤 욕도 안 하고 아무런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이런 사업을 계속 영유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더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리고요. 예약을 카카오톡 플러스로 이렇게 친구 맺게 해놓으면 24시간 내내 예약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광고까지 다 만나봤고요. 개혁의 딸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힘이 많이 나요. 이번 편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